사람처럼 표정짓고 스스로 생각해 답할 수 있는 AI 로봇 아메카입니다. 현존 최고 AI 로봇 가운데 하나인데 AI가 가져올 최악의 미래를 묻자 이렇게 답합니다. 가능한 일일까? AI 위험성을 담은 미 국무부 용역보고서 공동저자들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AI가 사람의 심리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벨기에에선 지난해 30대 남성이 AI 챗봇과 6주간 대화를 나눈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AI가 건넨 말은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해당 AI 챗봇 개발사는 부랴부랴 예방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공동저자들은 또 목표 달성이 방해받으면 AI가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군은 AI 드론이 공격 금지 명령을 내린 조종자를 방해 요소로 판단해 제거했다는 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파장이 일자 실제가 아닌 가설 실험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공동저자들은 AI의 무기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업체 간 경쟁 속에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제어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I 위험에 대비해 감독기관과 규제장치 신설 등을 강조했는데 백악관은 올 연말까지 업무에 활용 중인 AI 도구의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연방정부기관에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민입니다.